미국 미시간주 경찰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12세 흑인 소년을 대낮에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져 미국 전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CNN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시간주 랜싱시 경찰관 6명은 한 주택가에서 12살인 타션 버나드를 절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절도 목격자가 제공한 흰색 셔츠와 네온색 반바지를 입었다는 인상착이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다른 확인 없이 소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시 소년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나왔다가 갑자기 체포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을 체포한 뒤에야 실수를 깨닫고 잠시 후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이웃의 틱톡 이용자의 휴대폰에 촬영돼 소셜미디어에 공유됐고 수백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의 한 이용자는 단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어린이와 미국이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이용자는 이 도시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어린이를 체포하기 위해 6명의 경찰관에게 봉급을 주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랜싱시에서는 최근 도난방지장치가 없는 기아 등 한국산 차량에 대한 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랜싱시 경찰은 급증하고 있는 차량 절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오해에서 빚어진 이래 소년과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사과에도 소년의 가족은 변호사를 고용해 랜싱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사과에 대한 절도가 계속되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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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